신재생 에너지 수익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추진 중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임직원 공개 모집이 2주일간 연장됩니다. 군산시는 당초 이번 주까지 대표이사와 감사 등 5명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감안해 접수를 오는 22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.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새만금 내 육상과 수상태양광 그리고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군산시가 전액 출자했습니다.